선비와 거위 옛날에 윤회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윤회는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윤회는 주막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발길을 옮겼어요. 옳지. 오늘은 저곳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야겠구나. 윤회는 발걸음을 서둘러 불빛이 흘러나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윤회가 예상한 대로 주막이었지요. 주인장 계시오? 잠시 이후 방 안쪽에서 콧수염에 눈이 옆으로 쬐진 주막집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회의 생색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팽! 콧바람을 내보내지 뭐예요? 윤회의 차림새가 썩 돈이 많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장, 밤도 깊어가고 비도 오니 묵어갈 방 하나만 내주시오. 윤회는 주막집 주인의 태도에는 아랑곳 없이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막집 주인은 윤회의 청을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했어요. 방은 이미 다 찼수,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구려. 아니, 조금 있으면 밤도 깊어 갈 텐데 어디로 간단 말이오? 함께 지낼 수 있는 방이라도 좋으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해주시오. 허허, 방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러시오. 주막집 주인은 다시 한 번 콧밤귀를 뀌었습니다. 주인장, 그러면 저 마루에 앉아 비라도 피할 수 있게 해주구려. 저쪽엔 손님이 없으니 내가 앉아도 불편을 끼치지는 않을게요. 주막집 주인은 차마 그것마저 거절할 수 없어서 못마땅하다는 듯 끄응 신음 소리만 내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고맙소 주인장, 윤회는 주막집 주인의 등 뒤로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털썩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토실토실한 거위 한 마리가 윤회를 쳐다보고는 꽥 짧게 울었어요. 거위 역시 비를 피해 마루 밑으로 들어온 듯 싶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이 한 명이 나오더니 마루에 앉지 뭐예요? 그러고는 진주구슬을 허공에 던지고 밟고 하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윤회는 그 아이가 하는 모양새를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진주구슬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화들짝 놀라 마루 밑으로 굴러떨어진 진주구슬을 찾으려고 허리를 구부렸어요. 하지만 떨어진 진주구슬은 아이가 발견할 사이도 없이 마루 밑에 있던 거위가 날름 집어삼킨 뒤였습니다. 아이는 진주구슬을 찾지 못하자 울음을 터뜨리고는 후다닥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주막집 주인이 아이와 함께 방에서 나오더니 다짜고짜 윤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내 귀한 아들의 진주구슬을 훔쳐갔지 당장 내놓아라. 윤회는 마른 아르게 날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어이가 없기도 하려니와 그렇다고 그동안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니 그 일 또한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 우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막집 주인은 씩씩거리며 밧줄로 윤회를 꽁꽁 묶었어요. 나를 꽁꽁 묶든 내일 광가에 끌고 가든 내 주인장의 뜻에 따를 것이니 한 가지 부탁이나 들어주시오. 윤회는 난감한 표정으로 주막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헛간에 가두려거든 저 거위도 함께 헛간에 가둬두시오. 주막집 주인은 윤회의 말에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거위도 함께 헛간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로 헛감문을 단단히 잠가두었어요. 다음날 아침 주막집 주인은 윤회를 광가에 넘기려고 헛감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장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마침 저 거위가 똥을 누고 있으니 가서 똥을 잘 살펴보시오. 후에 광가에 데려가도 늦지는 않을 것이오. 윤회의 말에 주막집 주인은 마지못해 주위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집어 거위똥을 헤집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거위똥을 헤집던 주막집 주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거위똥 속에서 아들이 잃어버린 진주구슬이 나온 거예요. 어이쿠 진주구슬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주막집 주인은 그제야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서둘러 윤회를 묶은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왜 진작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소. 저 못된 거위가 진주구슬을 먹은 걸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낭패는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미리 알고 계셨지요. 주막집 주인은 진심으로 윤회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윤회가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어요. 사실은 어제 저녁 저 거위가 진주구슬을 삼켰던 것이라오. 제가 그 사실을 주인장에게 말했다면 주인장은 분명히 저 거위의 배를 갈라 진주구슬을 꺼냈을 것이오. 하지만 집에서 지르는 김승이라 해도 생명은 귀중한 것이 아니오. 그래서 주인장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오. 윤회의 말에 주인장은 윤회의 말에 주인장은 자신의 성급함과 어리석음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답니다. 사람이 된 개와 닭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개와 닭과 닭나귀를 오래 길렀습니다. 얼마나 오래 길렀느냐 하면 10년도 넘게 길렀어요. 참 오래도 길렀지요. 하루는 집주인이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옆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는 겁니다. 뭐가 일어나 하고 살그머니 눈을 뜨고 살펴보니까 언제 들어왔는지 개가 수수 때 길다란 것을 물고 온 것입니다. 수수 때를 물고 와서 그걸로 주인의 키를 재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키를 재더니 꼭 주인 키만큼 수수 때를 자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수수 때를 물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주인이 하도 이상해서 가만가만 일어나서 개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개는 수수 때를 물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뒷산에 올라가서 평평한 곳에 수수 때를 놓고 수수 때 길이만큼 땅을 파는 것입니다. 발로 호비작호비작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또 방에 누워 낮잠을 자는데 이번에는 문 밖에서 뭐가 짜그락 짜그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또 뭐가 그러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글쎄 닭이 문에 발린 창호지를 부리로 쪼고 있는 겁니다. 한참을 쪼니까 방문에 주먹만한 구멍이 뻥 뚫렸어요. 닭이 그 구멍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이리저리 가늠을 해보더니 살그머니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주인이 그날 밤에 잠을 안자고 부엌 구석에서 거적을 뒤집어쓰고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밤이 익숙해지니까 닭이 횟대에서 내려와서 꽃기요 하고 세 번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주를 세 번 넘으니까 닭이 사람이 됐습니다. 머리에 붉은 모자를 쓴 사람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주인이 놀라서 숨을 죽이고 있으려니 개도 멍멍멍 하고 세 번 짖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주를 세 번 넘더니 개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는 까만 옷 입은 사람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러자 붉은 모자를 쓴 사람이 까만 옷 입은 사람 더러 가서 당나귀를 몰고 오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외양간에 가서 당나귀를 몰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붉은 모자 쓴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까만 옷 입은 사람이 당나귀를 끌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주인이 가만 가만 그 뒤를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집을 나가서 동네를 벗어나더니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주인도 따라 올라갔지요. 뒷산으로 올라가 큰 바위 앞에 이르러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바위 쪽을 보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스르르 열리더니 그 속에서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지네가 먼저 까만 옷 입은 사람을 보고 물었어요. 너는 내가 시킨 대로 주인을 묻을 구덩이를 받았느냐 하니까 예 주인 키를 재서 꼭 그만한 구덩이를 받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걔가 한 일이지요. 지네가 붉은 모자 쓴 사람을 보고 묻기를 너는 내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 놓았느냐 하니까 예 창호지에 주먹만한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달기 한 일이고요. 지네가 또 말을 하기를 내가 내일 밤에 가서 주인을 죽일 터이니 너희들은 대문을 지키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주인이 죽고 나면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갖다 묶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사람이 되어서 소원을 이룰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개와 달기 사람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지네와 함께 주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요. 주인을 죽이고 저희들이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인이 놀라서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있는데 지네가 또 말을 했습니다. 집에 가거든 기름이란 기름은 모조리 없애라. 십 년 묵은 기름이 몸에 닿으면 나는 죽는다. 주인이 얼른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 채 하고 있으려 니까 사람으로 둔갑한 개와 달기 뒤늦게 당나귀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개와 달기 모습으로 돌아와서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기름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미리 집에 와서 십 년 묵은 머릿기름을 돗자리 밑에 감추어뒀거든요. 이튿날 밤이 되기 전에 주인이 개와 당 몰래 십 년 묵은 기름을 집안에다 뿌렸습니다. 대문간에도 뿌리고 마당에도 뿌리고 마루에도 뿌려놨어요. 닭이 뚫어놓은 창호지 구멍에도 기름을 발라놨지요. 그러고 나서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데 밤이 이슥해지니까 밖에서 쏴 하고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지네가 온 거예요. 그런데 대문간에 뿌려놓은 기름이 묻어서 발이 몇 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네 발이 좀 많아요. 남은 발로 마당까지 들어섰지요. 마당에도 기름을 뿌려놨으니까 또 지네 발이 몇 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도 지네는 몇 개 안 남은 발로 버둥버둥 마루 위에 올라왔습니다. 마루 위에도 기름을 뿌려놨으니 지네 발이 또 몇 개 떨어져 나갔어요. 지네는 한 개밖에 안 남은 발로 문구멍으로 들어오려고 버둥거리다가 거기에도 기름이 묻어있으니 그만 발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벌렁 넘어져 죽었습니다. 지네가 죽으니까 대문을 지키던 개와 닭도 죽었어요. 집에서 기르는 집 짐승이 너무 오래 묵으면 주인을 해코지 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인가 봅니다. 내가 던진 돌 어느 마을에 예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집이 참 예쁘네요. 이웃의 말에 주인은 웃줄 했습니다. 그때 다른 이웃이 말했어요. 마당을 예쁘게 가꾸어 보세요. 아마 우리 마을에서 가장 예쁜 집이 될 거예요. 그 말에 주인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 우리 집에 어울리는 예쁜 마당을 만들자. 우리 마을에서 가장 예쁜 집으로 꾸밀 거야. 그러면 모두 나를 부러워 하겠지. 그날 밤 주인은 마당을 예쁘게 만들 생각에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주인은 날이 밝자마자 산에 올라갔어요. 마당을 꾸미려면 예쁜 나무가 있어야 해. 어떤 나무를 심는담? 옳지. 저기 저 나무가 좋겠다. 주인은 작고 아담한 꽃나무를 여러 개 뽑아 집으로 가져다 심었습니다. 꽃나무는 예쁜 집에 아주 잘 어울렸지요. 주인은 또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을 옆에 있는 넓은 들판으로 달려갔어요. 한참을 돌이번거리던 주인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옳지. 찾았다. 주인은 예쁜 들꽃을 하나름 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가 마당에 심었어요. 꽃밭을 만들자 마당은 더욱 예뻐졌습니다. 마당은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졌어요. 주인은 작은 연못을 만들어 냇가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길렀습니다. 나무에는 새장을 달아 산에서 잡아온 새를 길렀지요. 파르파르 잔디도 마당 가득 심었습니다. 주인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음 정말 아름다운 마당이야. 이제 우리 집 마당은 완벽해. 그때 주인 눈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건 뭐지? 저 돌덩이가 눈에 거슬리는 군. 주인은 돌덩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버린담? 주인은 돌덩이를 마당 여기저기에 놓아보았어요. 에이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아. 여기는 돌덩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여기도. 주인은 한나절이나 돌덩이를 들고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주인은 담너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 문앞에 내다버리자. 주인은 돌덩이를 들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길에 돌덩이를 던져버렸지요. 길을 가던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이거 보시오. 왜 길에 돌덩이를 버리시오. 주인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어울리지 않아서요. 주인의 대답에 노인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얘기 사람아 필요없다고 사람 다니는 길에 돌덩이를 내다버리는가? 노인의 말에 주인은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쾅 닫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노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같으니 라고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가던 길을 갔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주인의 예쁜 집 마당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정말 예쁘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집이 또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주인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마당을 가꾸었어요. 이제 주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예쁜 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인은 노인이 되었어요. 하루는 주인의 자식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제 늙으셔서 혼자 사시기는 힘들어요. 주인은 정된 집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결국 주인은 자식들 집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인은 짐을 꾸렸어요. 그리고 마당의 나무, 꽃, 풀립 가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곧 새 주인이 와서 너희를 다시 가꾸어 줄게다. 주인은 문을 열고 집 앞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주인의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전에 길에 내버렸던 돌덩이였지요. 저 돌덩이가 아직도 저 자리에 있네. 주인은 돌덩이를 버렸을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지나가던 노인이 했던 말도 기억났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돌덩이는 우리 집 마당과 어울리지 않아. 주인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의 자식들이 짐을 옮기러 왔습니다. 짐을 싣는 동안 주인은 마당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이 마당 과 이별이 구나. 주인의 두보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어서 나오세요. 짐을 모두 실었어요. 주인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당을 걸어 나갔지요. 주인이 문을 열고 길에 발을 딛는 순간 돌덩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이 달려와 주인을 부축했어요. 주인은 혼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내가 버린 돌덩이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주인은 지난 날에 이기적인 자신의 생각을 후회했답니다. 아사들 아사들과 아사녀 지금으로부터 몇 천년 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강력한 통일 국가를 이루었을 때였습니다. 옛 백제 땅 부여에 늙은 석공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이 석공은 돌을 조각하는 솜씨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어 외롭고 쓸쓸했어요. 하루는 이 늙은 석공이 저작거리를 지나가다 구걸을 하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사다리였는데 부모가 없는 고아였어요. 늙은 석공은 아사다를 아들삼아 길렀습니다. 다행히 손재주도 괜찮고 심성도 착해 늙은 석공은 아사다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열심히 돌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야 돌을 다듬는 일은 돌을 닦는 것과 같단다. 티끌 만큼의 잡념이 들면 그 돌은 엉망이 되고 말지 내 말 항상 명심하도록 하여라. 아사달도 늙은 석공의 은혜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던지라 말을 잘 따르고 돌을 다듬을 때는 가르침대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사달은 늙은 아비의 일을 맡아 할 만큼 사방에 이름이 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사달이 어엿한 스무살 청년이 되었어요. 늙은 석공은 꽃다운 처녀 아사녀가 아사달에게 잘 어울린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로 싫은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달과 아사녀는 모든 부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랑 각시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에게 슬픈 일이 생겨났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설아벌에 큰 절을 짓는데 그곳에 세울 탑을 만드는 이래 아사달을 석공으로 불러 간 겁니다. 아사달은 열심히 돌을 다듬었지만 잘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탑을 빨리 만들면 아사녀를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탑 만드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자 마침내 탑의 형상이 서서히 아사달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사달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을 쪼아 탑 만드는 일에 더욱 매달렸지요. 한편 아사녀는 한 해가 지나도 아사달에 대한 소식은 누구한테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사녀는 꿈에 그리던 아사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사달이 설아벌에 눌러앉을 작정인가봐 누가 아니래 꽃같은 설아벌 처녀 달리 마기씨와 결혼한다는 구먼 마을 사람들은 아사녀 모르게 쉬쉬해 가며 아사달이 설아벌의 처녀와 결혼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사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설아벌로 서둘러 달려갔어요. 며칠 후 설아벌에 도착한 아사녀는 쉴 겨를도 없이 절이 지어진다는 절 절 털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사녀의 조급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지기가 아사녀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절이 완성될 때까지는 여자를 드릴 수 없다는 주지 스님의 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오. 문지기가 완곡하게 아사녀를 밀쳐냈지만 아사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녀는 먼 길을 달려온 사정을 이야기하고 꼭 한 번만이라도 아사다를 만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문지기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문지기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아사녀는 너무 서글퍼서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사녀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절 입구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서성이다 돌아오고 서성이다 돌아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사녀를 측은한 눈으로 지켜보던 스님 한 분이 아사녀를 불렀어요. 보살님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자그마한 못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성으로 부처님께 비신다면 탑 공사가 끝나는 대로 탑의 모습이 비칠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 되시는 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스님 아사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의 말이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부처님의 뜻이 그러하면 보살님의 바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사녀는 다음 날 아침 스님이 말한 자그마한 못으로 달려갔습니다. 청명한 하늘을 담은 못은 파란빛 그 자체로 맑고 깨끗해 보였어요. 아사녀는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정성으로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오고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도 아사녀의 간절한 마음을 꺾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한 해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사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못에 나가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지만 탑의 그림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사녀를 이곳까지 오게 한 뜬 소문은 더욱 사실처럼 들려왔습니다. 백제의 후손 아사달과 서라벌의 달리마기씨가 곧 혼인을 한다는 구먼 아사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서있을 기력도 마지막 건은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사녀는 이제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아사달의 행복을 기원하려고 몸을 일으켰어요. 두 손을 모으고 사랑하는 아사달이 일하고 있는 절터를 향해 고운 합장을 하고는 천천히 머리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아무 티끌도 없었어요. 부디 탑을 만드시고 아리따운 달림 아기씨와 행복하게 사소서 아사녀는 진정으로 아사달의 행복을 빌어준 후 풍덩 모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아사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며 떠났고 못 가인 주인 잃은 집신만 가지런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탑을 완성한 아사달은 서둘러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아사녀를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탑을 보고 칭찬하는 임금과 대신들의 말소리도 귀에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사녀 기다려주 지금 갈 테니 조금만 더 아사달이 절을 나와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였습니다. 아사녀를 돌려보냈던 스님이 아사달을 알아보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어느 예쁜 보살님께서 아사달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절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녀자를 드리지 말라는 주지 스님의 엄명이 있었던지라 돌려보냈지요. 아마 지금쯤은 멀지 않은 못 영지에서 아사달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아사달은 서둘러 못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사녀 내가 왔소. 어디 있는 것이오? 아사달은 못 주위를 돌며 아사녀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 주인 없는 집신이 아사달의 눈에 띄었지요. 그 집신을 본 순간 아사달은 불길한 마음이 있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사달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못 주위를 서성거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을 아사달은 아사녀를 그리워 하면서 정신없이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못이 바라보고 있는 앞삼 바윗돌에 호련이 아사녀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웃는 듯 하다가 사라지고 또 그 웃는 모습은 인자한 부처님의 모습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사달은 미친 듯이 그 산으로 올라가 바위에 아사녀의 모습을 새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조각을 마친 아사달은 기력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후 아사달이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혹은 아사녀를 그리다 못에 빠져 죽었는지는 전해지는 이야기마다 조금씩 달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못을 영지라 부르고 끝내 그림자를 비추지 않은 석가탑을 무영탑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왕과 여왕 개미 옛날 이스라엘에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워서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렸지요. 하나님은 땅을 둘러보다가 솔로몬 왕을 보았습니다. 음 정말 지혜로운 왕이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뒤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천사들은 솔로몬 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내리셨습니다. 이 양탄자를 타면 어디든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금실과 은실로 엮어 짠 양탄자를 주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솔로몬 왕은 무척 기뻤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멋진 선물을 받다니 솔로몬 왕은 조심스레 양탄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정말 양탄자가 헐헐 날아올랐습니다. 새보다도 높이 구름보다도 높이 날아올랐지요. 솔로몬 왕이 사는 궁전이 손바닥만큼 작아보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양탄자를 신고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탄자를 타고 먼 이웃나라로 날아갔습니다. 양탄자는 단숨에 이웃나라에 다다랐어요. 이웃나라 왕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자네 지금 날아온 건가? 친구 뭘 그리 놀라나 점심이나 같이 먹으려고 놀러왔네. 곧 두 왕 앞에 푸짐한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이웃나라 왕은 양탄자를 흘끔거리며 물었어요.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어디에서 구했나?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네. 정말 대단하구먼 대단해. 이웃나라 왕은 솔로몬 왕을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깨가 저절로 으쓱해졌지요. 이웃나라 왕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위대한 왕에게 선물을 바치네. 그러고는 곧 양탄자 위에 갖가지 보물을 잔뜩 실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보물이 가득 실린 양탄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러고 보니 스스로가 정말 위대해 보였습니다. 난 이런 선물을 받을만하지. 솔로몬 왕은 날마다 양탄자를 타고 날아다니며 이웃나라 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면 온갖 보물을 잔뜩 받아갔지요. 모두 나를 우러러보는구나. 솔로몬 왕은 점점 백성을 살피지 않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만 즐겼습니다. 솔로몬 왕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으스대고 싶었어요. 동물들과 말을 할 수 있었던 솔로몬 왕은 산과 들로 날아다니며 우쭐 거렸습니다. 독수리 자네도 나보다 높이 날지는 못하는군. 독수리는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양탄자를 타고 가는데 아래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양탄자를 탄 사내가 나타났다. 모두 숨어라. 솔로몬 왕이 내려다보니 여왕 개미의 말에 따라 개미들이 바쁘게 이리저리로 숨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얼른 땅 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여왕 개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나는 개미를 괴롭힌 적이 없다. 그런데 너는 왜 모두 숨어라고 하는 거지? 당신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피해야지요. 솔로몬 왕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내가 진짜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자 내 양탄자 위에 올라타보아라. 솔로몬 왕은 여왕 개미를 태우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양탄자는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보다 높이 오르고 독수리와 솔개보다 높이 오르고 구름보다도 높이 올라갔지요. 이제 주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만치 아래 구름바다가 출렁일 뿐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거들먹거리며 말렸습니다. 봤지 아무도 나만큼 높이 날지 못한다. 하물며 너는 너무 작아서 엄두도 못 낼 거다. 그때 여왕 개미가 윙 날아오르더니 왕의 머리 위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당신보다 더 높이 나는 걸요?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난다고 으스댔지만 작디작은 여왕 개미 발 아래 였습니다. 스스로 위대하다고 우쭐 거렸지만 결국 여왕 개미보다 못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승과 이승 아주 오랜 옛날 옥황상세가 하나로 붙어있던 하늘과 땅을 나누고 땅의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일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옥황상세가 혼인을 하기 위해 옷의 구름을 타고 사람들이 사는 이승에 내려왔습니다. 그곳이 지국성이란 곳인데 이곳에는 심성이 어질고 머리가 총명한 총명 이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옥황상세가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옥황상세는 총명 아가씨에게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를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당에 자리를 깔고 맑은 물을 떠놓고 홀레를 치렀지요. 총명 아가씨와 홀레를 치른 옥황상세는 그날부터 세모나를 총명 아가씨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가 되어 총명 부인에게 말했지요. 열 달 뒤 두 아들을 낳을 것이니 먼저 먼저 낳은 아이를 대별이라 하고 나중에 낳은 아이를 소별이라 이름 지으시오. 그리고 내가 박씨를 주고 갈 테니 아들들이 아버지가 누구냐 묻거든 이 박씨를 양지바른 곳에 심으라 하시오. 그러면 나를 만날 길이 생길 것이오. 그러고는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옷의 구름을 타고 호련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총명 부인은 그분이 옥황상재인 줄 아는 터라 아무 말도 없이 고의 떠나 보내주었어요. 그러고 난 뒤 몇 달이 지나가 정말로 총명 부인의 배가 불러오더니 열 달 뒤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총명 부인은 옥황상재의 당부대로 첫째 아이를 대별왕이라 이름 지어주고 둘째 아이를 소별왕이라 이름 지어주었어요. 대별왕과 소별왕이 열다섯 살이 된 어느 날 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들은 아버지가 없나요? 대별왕의 말을 듣고 총명 부인이 이제야 때가 왔구나 싶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너희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러 온 옥황상재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살지 않을 뿐이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나요? 어머니 총명 부인은 대별왕과 소별왕의 애틋한 마음을 읽고 그제야 옥황상재가 맡기고 간 박씨를 꺼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박씨를 양지바른 곳에 심고 기다리거라. 그러면 옥황상재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니라. 대별왕과 소별왕은 총명 부인이 준 박씨를 양지바른 곳에 심고는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박씨에서 싹이 나더니 순식간에 덩굴이 자라 하늘나라에 까지 닿은 겁니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총명 부인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서둘러 박씨 덩굴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쉬지 않고 올라가자 마침내 하늘나라 옥황상재가 머무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옥황상재가 나타나 대별왕과 소별왕을 보고 반색을 하며 맞아 주었습니다. 옥황상재는 큰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이승은 대별왕이 저승은 소별왕이 다스릴 것이다. 너희들은 한치의 어긋남이나 그릇댐 없이 바르고 올바르게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이야. 알겠습니다. 아버님.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가려는데 소별왕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승보다는 이승을 다스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 대별왕에게 내기를 걸었어요. 형님. 우리 수수께끼를 내서 이기는 쪽이 이승을 다스리고 지는 쪽이 저승을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 대별왕은 동생 소별왕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지라 선뜻 동생의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침내 수수께끼에서 이긴 소별왕이 이승을 진 대별왕이 저승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대별왕이 저승으로 가기 전에 소별왕을 불러 말했어요? 아우야, 이승에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해코지를 일삼는 사람, 남을 속이기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법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다스리기 힘들 것이다. 부디 엄한 법을 세워 이승을 잘 다스리도록 하거라. 형님도 저승을 잘 다스려 편안하셨으면 좋겠소. 그러고는 이승으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승에 도착해보니 대별왕의 말대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해코지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하늘엔 해도 두리고 달도 두리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살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무나 불 동물들이 모두 말을 하니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 정신이 없었어요. 소별왕은 어쩔 수 없이 구만리 저승길을 따라 형님 대별왕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대별왕이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하듯 선뜻 말했습니다. 그렇지 내 짐작은 하고 있었다만 이렇게 빨리 네가 올 줄은 몰랐구나. 난 청근 활과 화살을 준비할 테니 너는 송화 가루를 준비하거라.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이승으로 가서 세상을 바로잡도록 하자. 말을 마친 대별왕은 무쇠 삼천근을 녹여 청근은 활을 만들고 이천근은 화살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동생 소별왕도 대별왕의 말대로 송화 가루를 준비했어요. 준비가 끝나자 대별왕과 소별왕은 함께 이승으로 향했습니다. 이승에 도착한 대별왕이 청근 활을 들어 청근 살을 매기로 해를 마쳐 산산이 부서 뜨렸습니다. 그 조각 그 조각들은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그러고 난 후 밤이 되기를 기다려 달이 뜨는 걸 보고 나머지 한 개의 화살을 두 개의 달 중 하나에 맞춰 산산이 부서 뜨렸습니다. 그 조각들 역시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승에 하나의 해와 달이 남게 되었고 수많은 별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생 소별왕이 준비한 송화가루를 이승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풀과 나무 동물들의 혀가 굳어서 말을 못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조용해지고 사람들도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소별왕이 세상에 올바른 법도를 세우고 덕을 쌓으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서로 속이고 해코지 하고 싸움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승은 대별왕이 법도를 올바로 세우고 다스림을 엄격하게 한 덕분에 속이고 해코지 하고 싸움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별왕이 소별왕보다 지혜와 덕이 컸다는 것이지요. 한편 지국성에 남아있던 총명 부인은 대별왕과 소별왕이 저승과 이승을 다스리게 된 후 바지왕이 바지왕이 되어 땅 세상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옥황상재가 다스리는 하늘 세상과 총명 부인이 다스리는 땅 세상 대별왕과 소별왕이 다스리는 저승과 이승이 나누어지게 된 거랍니다. 좋은 일이 되는 희망 옛날에 아키바라는 라삐가 있었습니다. 아키바는 당나귀와 개 작은 램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날이 점점 어두워져서 어디에서든 하룻밤을 쉬어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키바는 낡은 헛간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기에는 아직 시간이 일렀습니다. 아키바는 램프에 불을 켰어요. 그리고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램프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아키바는 할 수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키바가 잠든 사이 못된 여우가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개를 물어서 죽였어요. 또 무서운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헛간에 나타났습니다. 사자는 아키바의 당나귀를 한입에 잡아먹어 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아키바는 개와 당나귀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아키바는 할 수 없이 램프만 가지고 터벅터벅 길을 떠났지요. 아키바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들은 몽땅 부서져 있었습니다. 아키바는 이상에서 마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키바는 지난 밤 마을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둑들이 집을 부수고 사람들까지 모조리 죽인 것입니다. 만약 지난 밤에 아키바의 램프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키바는 틀림없이 도둑들에게 잡히고 말았을 겁니다. 개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는 마구 지지며 소란을 피웠을 겁니다. 그러면 도둑들이 헛간으로 우르르 몰려왔겠지요? 또 사자가 당나귀를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을에 일어난 소란 때문에 당나귀는 펄쩍펄쩍 날뛰며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키바도 도둑들에게 붙잡혔겠지요? 결국 아키바는 램프불이 꺼지고 개와 당나귀를 잃은 덕분에 도둑들에게 들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키바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미와 모기 옛날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슬기롭고 용감한 다윗 왕을 존경했어요. 다윗 왕은 거미나 모기 같은 벌레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작고 지저분하니까요. 하지만 다윗 왕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거미나 모기 같은 벌레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답니다. 다윗 왕이 전쟁 중에 겪은 일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은 다윗 왕이 적군에게 쫓겨 산속에 갇혔습니다. 마땅히 숨을 곳도 없었지요. 마침 다윗 왕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때 동굴 입구에 있던 거미 한 마리가 갑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쫓던 적군이 동굴 앞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거미줄이 쳐져 있는 동굴 안에 사람이 있을 리 없다면서 모두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덕분에 다윗 왕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적의 장군 침실에 숨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칼을 훔쳐서 적의 장군을 자기 앞에 무릎 꿇릴 생각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다위당은 장군의 침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칼이 잠자는 장군의 다리 밑에 깔려 있었어요. 다위당은 장군이 제발 잠결에 라도 다리를 움직여주기만 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좀처럼 뒤척이지 않았습니다. 다위당이 지쳐서 되돌아가려는 순간 어디선가 모기 한 마리가 윙 하고 날아오더니 장군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장군은 잠결에 다리를 옆으로 움직였어요. 그러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위당은 결국 모기 덕분에 칼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위당이 적에게 붙잡혀 꼼짝없이 죽을 처지에 놓였을 때 일입니다. 다위당은 꾀를 내어 갑자기 미취강이 흉내를 냈습니다. 옷을 찍고 낄낄거리고 웃으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지요. 그러자 다위당을 찾던 적군이 말했어요. 아니 다위당은 어디 가고 웬 미취강이야? 병사들은 미취강이가 설마 왕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답니다. 결국 다위당은 하찮게 여겼던 거미와 모기의 도움을 받고 없인 여겼던 미취강이 노릇을 하여 목숨을 건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찮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내가 던진 돌 이야기는 자신의 집 마당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돌을 집 밖에 두었다가 결국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진 어느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은 인연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살면서는 내가 원하는 순간이나 원하는 때에 내가 지은 인연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다는 억울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베푼 선행은 언젠가는 돌아오고 나쁜 인연도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산다면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